안녕하세요 더스타 시청자 여러분 티아라 휴민입니다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데뷔 전에 걱정이 되게 많으셨거든요 뭐 무대 위해선 어떻게 해라 뭐 앞으로 활동하게 되면은 뭐 어떻게 해라 인사는 어떻게 하는 거고 이렇게 세세한 거 하나하나 다 막 잔소리면 잔소리 쓴소리면 쓴소리 되게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즘에 데뷔한 후에는 그런 저에 대한 걱정보다는 격려와 많은 칭찬을 해주셔서 마음 놓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희 처음 첫방 때 엠카운트다운 방송을 했었는데 저희가 무대 너무 긴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아시고 오셨는지 팬분들이 오셔서 저희 후렴 부분에 거짓말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막 거짓말 이렇게 화내치시면서 불러주셔가지고 긴장을 덜 하게 됐는데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고요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솔직히 그 퍼포먼스를 할 수 있을 저희의 콘서트를 갖고 싶은 게 그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던스타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티아라 휴민이었습니다 저희 티아라 지금 거짓말로 활동 중인데 타이틀곡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